한국인들이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바로 국가나 나라에서 그런 사기꾼들을 계속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을 잘 벌기 때문이죠. 왜 그런 사기꾼들을 양성하냐?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멍청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쉽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사기꾼들이 존나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대기업 갈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 집단입니다. 개새끼들 현대차 노조 이거 삭제하고요. 암튼간에 노조 있는 회사들 가면은 다 돈 받아먹는 새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기꾼 새끼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다 까발려서 개새끼들 심판을 해야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고 싶으면 그런 개새끼들 다 까발려서 다 지옥을 보내야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